안녕하세요 레지널 조페버스 리스퍼 콩고플레이 현재 년도 1532년 4월 1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콩고플레이 네 콩고 아프리카 파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야호가 방광동구에 탈퇴 잘했어 음 잘했고요 그리고 현재가 지금 포르투갈 전쟁중인데요 포르투갈 지금 유럽 열강진이랑 싸우고있어요 지금 그렇기때문에 많이 못이 걸렸어? 됐고 네 조금 휴식의 시간을 가져야될거같아요 네 그리고 현재 벌린 돈은 0.48 0.49 돈은 많이 안벌린다 네 영 18투갓 벌린다 18투갓 종교통일성 불균형한 연구 네 참 그지같네 네 어 외교력 외교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올리고 이거 하나 올리면 될텐데 해군야망 식비좌가 하는거리 올라가네요 송하이 휴전 끝났고 송하이 광기도나 올리자 오요휴전 끝났고요 네 팀프 굳이 올릴 필요 없지 않나 네 왜냐하면 여기 땅이 많거든요 졸로프 말리 아 말리 왔다 방구가 동맹이지 아직까지 네 좀 쉬고있지 뭐 탈퇴했지 티북과 방구가 또 탈퇴 네 땅도둑 귀족을 올릴까 54 우회 소집하면 64 그리고 콘스타 콘키스타도르 하나 받을까요 네 전쟁 시작하면 받을께요 하나 네 갑자기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뭔가요 버블인가요 일단 순서 5점 뽑아가지고 북아프리카 지역을 보냈대 네 아 남아프리카 지역 보냈대 네 북아프리카래 지금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는 요기죠 네 남아프리카 지역을 보냈대 네 여기 용병 있으니깐 얘는 해가지고 보내야겠다 동맹 없어? 동맹이 모로코야? 드럽게 무섭다 엄청 무섭네 이게 치지 뭐 네 가서 싸워라 얘들아 군사보 별로 없네 가 아이를 갔다오세요 네 일수 있을래나? 이기나요 네 매니스프릿 원갓 어 순위파가 들어왔네 아 순위파라 받아주지 않네 받아주도록 하죠 네 공성해 가만히 있으면 공성하니까 좋네 얜 뭐야 말리랑 보노만 모씨 말리가 털리네 테크트리가 났거든요 얘가 왜이렇게 늦지 네 케이브 원준이 흡수 백 받으면 뭐 나올까요 케이브에서 따다따따따따따따 곡물 네 꼴등상 받았네요 네 젠장알 오히려 아 우리꺼 아니야 네 군분열 네 공성능력 올리도록 하구요 아 이거 뭐야 이거 포르투갈 지금 동맹은 안했지 네 외톨이잖아 말리 탈세했어? 속군도 싸고 있는거 맞아? 5연대 4연대 싸고 있긴 하나보다 네 왜이렇게 밀려 애들이 아이 군주로서 잡아주자 네 제대로 된 군주로서 네 군주면 속고기 괴로워한다면 지켜줘 도와줘야지 네 네 그리고 하나 찍고 이거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네 외교력이랑 특사 나이스 개좋은데 합병속도 빨라지겠다 동맹 없지 졸루프가 모로코랑 동맹 졸루프가 모로코랑 동맹 졸루프 치고 싶긴하다 졸루프 치고 해가지고 네 먹어가지고 전체 합병한 다음에 숙화시켜가지고 여기 딱 먹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의외로 많고 많네 네 오요 금방 합병될 것 같다 네 10테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굳이 올려야 되나 나중에 올려도 됐을텐데 네 6년대 4년대 뭐해 아 여기 털고 있구나 틴부크 네 여기 송가위 땅 알아? 보노만의 동맹 이 시키들이 철강 품질 문제 네 아이 그놈의 문제 그놈의 비리 젠장 네 오요 합병 됐네요 다음달에 네 젠장아 나이 아 젠장아 아니라 좋은거지 네 그리고 수활됨 요기 식민지와 네 괜찮은데 오우 졸루프 민족주의자 모로코 티니스 졸루프한테 털리네 지금 그러면 나는 지금 할질 없으니까 보노만이랑 몫이나 치자 보노만 땅떡은이 몇이지? 뭐야 저 저저저저저시끼 내 땅 털렸다 99정 됐다 송가위 주고 틴부크도 송가위 주자 요기 요기가 꿀이거든요 네 내려와봐 내려와봐 오질 못하니 왜 갔는데 오질 못하니 와 빨리 네 야호가 우리 라이벌 받아주도록 하구요 네 빨리 내려오거라 그리고 행정 하나 찍자 네 네 경제 하나 찍으면 1.4일 투칼 써 1.4일 어이씨 흫 에이치 괜찮아요? 돈 안벌리네 21투칼씩 벌린다 한달에 풀 투칼 지금 전쟁중이니까 네 얘네들 전쟁하라 하고 네 나중에 치자 우리 번호 한 번호만 올라하고 네 번호만 전쟁합병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칸만 차지 많이해 얘는 칸만 차지하니깐 네 짜증나는 놈 벌써 네 그냥 먹어버리고 공성 잘하네 3.554 투칼 아 전립품 털고 있구나 아이씨 이렇게 돈이 많이 벌린다 했어 말리가 파이테크 이기겠다? 죽어라 많이 컸네 얘네들 네 말린 뭐하지 지금? 아 쉬고 있구나 분노함 뭐 때문에? 흫 여기 공성하구요 네 공성장군 없지 우리 4연대로 공성하라 하구요 네 얘 짤리나는데 얘네 전쟁합병 시켜버리자 용병의 잔혹한 행위 아이 용병들 왜그러신대 얘 동맹이 누구야? 코 클라이버 없지? 얘 만들자 먹고 먹고 네 전쟁 끝났네요 벌써 먹고 먹고 여기는 내가 먹고 16점 무시 네 돈 받고 감사합니다 또 이용해주세요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여기는 K4 완성되겠네 그러면 여기 보낸다 했죠 4연대 뭐하고 있어? 아 여기서 일하고 있었네 아 여기서 일하고 있었네 이거 찍으면 갈 수 있을 때 많을걸요? 네 어디있냐 군 뭐였지? 네 이거 찍으면 저희 네 콜롬버스님께서 네 자칭 콜롬버스님께서 네 갈 수 있는 지역이 많아질겁니다 42% 49% 여기 송아이 먹이고 그 다음에 됐죠 네 그러면 북쪽 지방 네 송아이 먹이도록 하고 그리고 남쪽 지방은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임? 잘못했나 보다 내가 아 미친 아 죄송합니다 미치겠다 아 잘못했어 우리 휴전 46년 아 귀찮게 시리 또 쳐야돼? 내 동맹 누구야? 야오 아이르 카스티나 네 아우 코어는 많은데 가기 귀찮다 야 얘들아 여기 모여 그래 너는 이쪽 가 내가 유학 보내줄게 남쪽으로 가보 원조민의 읍수 백 아싸 거의 합병되고 그럼 바로 여기다 꼬라박도록 하겠습니다 모로코카씨나 와 일이 엉키고 엉키네 진짜 네 네 빨리빨리 뭐 올려야될거 같은데 이제 송하의 합병 준비할까? 폴투가 모로코티니스 졸로프 아 여기가 털리나보다 니스본 털리나요? 설마? 우리 후계자 스테 111 후계자 빨리 죽이자 와 스테 또 쓰레기야 ㅋㅋㅋㅋ 말리야오 공격적 확장? 휴전파기? 얘랑 내가 전쟁했나? 야 클라임이라도 몰라도 만들어라 니 얘 뭐지 이거? 송하이 말리 송하이한테 또 될래나? 지도 좀 지도 공유 안되네 속국이라서 안되는게 어딨어 폴투가 안되고 야오 안되고 다 싫어하네 으흠 아 애들이 다 무서워하는거 같아 지금 뭐 킬로왓 전쟁중 아니고 네 킬로왓 치고싶진 않다 네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21투가씩 벌리고들있네 아직까진 빨리 우리 후계자님께서 빨리 석정 듣는게 낫겠다 차라리 그럴거면 졸로프 오테크 어 석구권이야? 갑옷 갑옷 완성됐다 아이씨 후계자때문에 무서워서 지금 석구할 못하겠거든요 저희가 이 무역회사 아닌가? 이 무역회사 아닌가? 무역회사 맞는데? 이 두가지 여유가 있네 우리 생각해보니까 서구하고싶긴하다 서구하고싶긴하다 네 서구하고싶긴한데 모로코 벌써 들어왔네 여기 빨리 그냥 이거 빨리 그냥 얘 주자 네 빨리 니가 가져가라 이거 좀 졸로프 이거 빨리 먹어 내가 여기 좀 먹게 그래가지고 서구 한번 노려봅시다 네 포인트 좀 이제 모아놓을게요 그러면 서구가 준비할거면 포인트를 모아놓는게 차라리 이득이겠죠 제발 왕이시여 장수하셔서 네 왕 나이가 이씨 65살 아 이거 빨리 후계자 죽어라 섭정이 낫다 차라리 그럴거면 네 저 후계자를 받아들일 바야 차라리 섭정이 나 네 네 코어 받고 네 코어 때문에 과약장이 1.50 오 많이 올라갔네 네 코어 거의 다 만들어졌고요 네 나머지 하나 만들고 이거 받을만한거 어디있나 받을만한게 네 독초법 인정해주고 신세계 초콜릿 신세계 선교 시작 그리고 이십 받고 이거로 때우면 될래나 받고 돈 주고 돈 주고 얘는 58 이십 더어지네 이십 많이 더 떨어진다 네 이거로 이거로 딱 찍어버려 가요 네 생산력을 딱 올려주면 3.39 투카 캬 먹고 살만하구나 네 모시비족주의자 많이 올라오네 됐죠 됐죠 네 그리고 해군야망 찍어주면 바크 아 없구나 포인트가 넌 뭐하니 너도 쉬어 네 식민지화 해가지고 식민지 개척 와 엄청 올라간다 시아낼리온 심도 보호하기 콜? 졸로프 엄청 커졌네 12탱크 찍었고 동맹국가 없고 네 한 번 밥만 보내자 와 공포의 대상 졸로프다 뭐야 이거 보호구였고 보호구 받아주네 너따이가 아 자존심 싸게 야 포르투갈 해군 얼마있어 해군 칠 칠에다가 해군이 이놈이 날 보호한다고 진짜 아 자존심 상해 야 나 성공할거다 땅 두개 봤고 그냥 나무 скоро 네 끝납시다 깔끔하게 팔점 내가 진짜 야 자존심이 있지 지금 내가 너한테 속쿵하나 아 소쿵하나 아니라 보호구기죠 네 너 따위가 지금 누굴 보호구 같이 아이 친하겐 두 주야 네 친해져도 나쁘진 않지 우리 땅덩을 몇이길래 그래 105 아 자존심 상해 아 자존심 상해 내 모로코마 아니었으면 진짜 내 모로코마 아니었으면 들자 들어갔다 진짜 너치로 진짜 7점 네네 가만있으면 포인트 올라가니까 그걸로 오 야 이게 국립은행이 이거 찍으면 올라가는거구나 아 국립은행이 경제 찍으면 주는거구나 싸게 갈까 12월 이자 싸게 갈까요 그냥 싸게 때려칠까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팍 낼까 아 쎄게 쎄게 가자 쎄게 어차피 육투칸 뭐야 이거 뭐냐 이거 육투칸지 아 돌아가셨구나 이씨 페이크였어 이씨 낚였어 9점 네 10점되면 받아줄것 같습니다 10점되도 안받아주네 아 자존심 상해 얘가 지금 아 아 이거 전등하신 졸로프님 이시여 네 지도공인 좀 받아주시 어 받아주네 콩고를 향한 보호욕구 지금 보호욕구야 지금 내가 너 옛날 속구가 시켰어 지금 아 이거 자존심 상해 네 좀 쉬고 있자 네 야오 카시나 말리 개이득 졸로프 오지 아유 전능하신 졸로프님 이시여 우리를 용서해줄수 없이소 네 졸로프 해가지고 속구 오 땅덩어리 보인다 예쓰 할렐루야 하니 아니 아니 종교적인 발언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쓰 좋구나 네 어쨌든 네 됐네요 그리고 야오가 지금 카스 뭐야 두렵기도 많이 받아 쳐먹네 네 여기 완성됐고요 네 여기 옆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덴 금광 나온 확률이 꽤나 높아요 네 6% 확률이 금광이 나오기 때문에 희망을 희망이 있어요 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금광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그 헛된 희망이 있죠 헛된 희망 네 그냥 희망이 아니라 헛된 희망이죠 야오 군사 엄청 많은데 말리 육테크 그 졸로프 고난의 시간 네 아이구 진짜 졸로프 안오겠다 야오치면 졸로프 빠질 거예요 분명히 네 고난의 기간이거든 지금 예 칭유지 확장 여기서 받자 네 아까 200 받는 건 뭐냐면 네 엉뚱한 지역에다 그냥 네 200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받는 게 나아요 차라리 유지비나 많이 되지 통일권 줄 거야 내가 8점 네 거의 다 됐죠 송아이 많이 키울 수 있겠다 팀부크 동맹이 없죠 와 테크트리 올라가는 거 보소 이놈 19 네 됐죠 네 신도 보호했고 네 코어 주게 받고 졸로프랑 관계도가 나쁘지 않는데 뭐 지도 받을 필요가 없겠다 뭐지 근데 여기 칼로우도 거의 완성돼 가고 있고 송아이 왕식으로는 봐주지 뭐 네 우리 왕 나이 몇 살이냐 우리 지은하께서 나이가 몇 살이실까요 70살 됐어 풀리고 있어 우리 지은하씨 지은하께서 나이가 네 70살이 찍었다 그리고 네 보낼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먹을까 7일 축하씩 걸리냐 왜 아 돈이 많이 벌려도 이상해 느낌이 느낌이 싸해 왜 네 네 돈이 21투칸 수익이 늘어난 건 아닌데 수익이 늘어난 건 확실히 아니에요 지출이 떨어졌다는 말인데 그 말은 네 아달 야오 송아이 야오 칠로 칠래? 졸로프 온다 젠장아 졸로프 군사 얼마나 있길래 그래? 돈 많니? 졸로프 얼마 있어 아달 11투칸 돈 많이 사네 선진국이네 선진국 네 아달 졸로프 졸로프 4투칸 벌리네 아 국경선이 많아지면 귀찮아지는데 싸우기 송아이 칠천 6테크지 한 4,5연대 나가서 여기 막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부개혁 할 수 있네 우리 정부개혁이 아니 서구할까 우리도? 포인트 많이 쌓아놨지 포인트 많이 쌓아놨지 한 20년 한번 되고 한 서구할까? 철강문질 문제 네 쉬자 우리도 네 좀 쉬자 돈 있지 여유 빨리 코어 받고 서구화 노려보자 서구화하면 그냥 아프리카 다 먹을 수 있거든요 네 서구화는 하려면 최대한 빨리 네 육군개혁관이 돌아가셨네 유지위원 덩치 무역효율 네 아 생선 나오네 이씨 낭만고양이 네 백직 올라가네 이러네 자라오 점령 네 아이르 동맹이 야오지 야오랑 싸우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 우리가 야오 12 한번 졸로프 아이르 가시나 자 갔다오자 네 한번 싸우자 네 야오 어차피 싸워야돼 아우 인력 아우 인력 빨리 이거 하나 치고 네 야이르 먼저 먹자 왜 이렇게 세냐 얘들이 미친놈들이 진하 진하 아우 진하께서 씨 미친 이게 뭐야 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얼마 죽었어 6천 죽었네 얼마 죽었어 6천 죽었네 아 아니네 요쪽으로 안가네 딴 데 가나보다 네 딴 데 가라 아 우리 진하께서 씨 별거 하시니깐 네 아우 고난의 행군이 딱 봐도 보이네 야 야 빨리 이 시끼 죽여버려 이씨 섭정이나 차라리 저것 보단 열대 나오나오고요 10년대 있고 이 미친놈이 이 미친놈이 잠깐만요 참고나 뽑 을 수가 없네 네 어쩔 수 없지 못 뽑으면 네 얼마 적자야 얼마 적자야 뭐 버틸 수 있는 적자 네 왜 이렇게 쎄 애들이 송아이가 진짜 잘 싸우네 귀족 충성도 올라가고 영영영 올라가고 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다 싫다 어 이게 가장 낫다 야 수도 털로 가자 너 가서 공성이나 해라 공성 네 보르노 야오네 보르노야? 수도가 어디야 여긴 야오는 야오야? 수도가 야오네 빨리 후계자 죽이던지 해야겠어 후계자가 아니지 이제 왕이진 하지만 네 난 걱정하지 말고 싸워 어 와 진짜 약하긴 하다 우리가 어떻게 저 우리가 약한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땅을 머니 먹었대 뭐야 이거 망가 아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네 네 요즘에 나이스 스팀에서 네 재밌는 게임은 안팔아 유로파 말고 딴 게임도 하고 싶긴 한데 유로파가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스팀에서 재밌는 게임은 안팔더라고요 아예 아예 4연대 있고 4연대 너 잘 일을 하고 있니? 100씩 올라가고 있고 빨리 개척이나 해라 나의 경제에 나의 경제에 도움이 되거라 빨리 공성이한데 무슨 1.60 더워진다 와 이씨 녹는다 녹아 용성이 송강이가 나보다 잘 싸우는 것 같아 오히려 아 자존심 쌓게 졸라 약해 우리 다 송하이 먹이자? 어. 야오. 우리가 기다려라 시기들아. 우리가 방어 찍는다고 나중에. 어. 네. 명예로 때우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송하이랑 싸우게? 우리 용병이랑 같이 있자. 무섭다. 뭐야 이건. 28년대? 우리 괜찮아. 우리 돈이 있어. 돈으로 밀자. 어. 어. 캐시로 밀어버리자. 신규 완성됐고요. 네. 밑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니 머니 오 굿 머니. 네. 돈으로 밀어 그냥. 가서 공통 좀 하고 와라. 파랑색 색깔. 파랑색깔 보면 무서워. 네. 다 프랑스 같아. 파랑색은. 네. 파랑스가 뭐. 프랑스. 뭐. 프로방스. 그런 애들 있잖아요. 네. 파랑스는. 파랑스만 보면 다 프랑스인 것 같고. 네. 다 그래요. 그리고. 야. 저 씨끼 잡으러 가자. 씨. 아. 아. 씨앙. 용병아 가서 도와줘. 야호. 야호. 보통. 아. abt. 저. 반랑군도 내가 잡은. 잡는다. 언젠간. 네가 먹어. 너 줄게. 니가 먹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하단다 여기 가죠 그리고 군사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게 돈이 많은거거든요 네 그걸 뽐내보자 줄여 최대한 반란구리라는걸 최소화하자 돈으로 때워 돈으로 때워 내려오고 있죠 돈을 모아놓기 잘했어 돈을 안 모아놨다면 우린 개고생을 했겠지 아주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거에요 지금쯤 네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을텐데 어... 장군하나 뽑을까? 뽑지않아 질러 질러 얘 쓰자 그냥 네 그냥 왕써가지고 왕죽기를 빌어야지 네 골드코스터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네 어디다 보낼까 짜증난데 이거 다 이겨버릴까? 다 이으자 네 선빵 필승이라고 들어봤나 이겼다 예스 이겼어 가라 싸워라 포켓몬 네 고난의 행군이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네 아 졸라 약해 우리 이런 말하면 안되는데 아 졸라 약해 진짜 아 짜증나도록 약해 우리 졸라라는 단어 좋아하진 않는데 네 아 진짜 우리 상황이랑 맞는거 같아 지금 더럽게 약해 우리 송하이 지간 몇이지? 77 송하이 니가 잡아 너 8년대 있지? 어 니가 잡아라 킬로와 아달 말란디 10테크 살라라바 해군 17년대 해군이 얘가 지금 스물몇 척 있어 와 해군 스물몇 척있고 얘 10척있고 21년대 27년대 우리 봐 쎄가 그지같은 그지같은 자본주의 이씨 네 우수한 장관 어 나이스 나이스 이게 지금 우리가 필요해 지금 네 아싸 안정도 받았다 나이스 어머니 제가 살았어요 내가 버텼어 이걸 서구할까? 테크트리가 졸로프가 우리 봐 테크트리 뒷단을 따고 서구가 못하네 뭐야 이 미친놈은 말리 모로코 야오 이런만 하면 안되는데 졸라 뭐 이새끼 봐 이슬람의 영향 안정도 아이씨 아이씨 그지같은 자본주의